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법 치료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내용인데요. 그 내용부터 우선 짚어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에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미국선은 도대체 못살렸다. 5000%나 늘어나고 있는 캐나다 이민 검색에 관한 또 내용 짚어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로써 가만히 앉아서도 큰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앞으로 트럼프 집권의 국정운영은 날개를 단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시대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 예상 한 번씩 뽑아옵니다. 미국 대통령 직무실의 책상에는 다시 빨간 버튼이 생길까요? 그 빨간 버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미국의 연방 하원 3선에 성공한 한국계 여성 스트리클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싸게 사세요. 엄마의 광고 개시율이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승무원 자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쓰레기 수거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서 챙겨온 환경미화원들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하루하루는 정말 빨리 갑니다. 1년은 어떠신가요? 1년도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건강 꼭 챙기시고요. 일주일 동안에도 고생하셨으니까 주말 시간 다가오면서 보호사항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과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무래도 대통령 결과에 따른 우리가 뒤의 얘기, 비하인드의 얘기, 또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짐작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 일들을 좀 짚어놔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는 한국에 저희 아들 응원 많이 해주시죠? 퇴소식, 즉 수료식이라고 하죠.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번 주말 안으로써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셨던 감사한 분들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아직은 대통령 취임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호칭은 당선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명칭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관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7일 취임 후 최우선 가제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는 선거 기간 조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들어서 남북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폭증을 했다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과 약 등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지적을 한 뒤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히 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며 나는 안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합법적 이민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청년층, 여성, 아시아 출신자 등 다양한 유권자층에 대해서 선전을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민주당이 이 나라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며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우리 한국분들도 시민권을 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영주권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영주권인지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심스러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회도 FED가 지난 9월 빅컷, 빅컷이라는 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말하죠. 이것은 빅컷이고 0.25%는 우리가 베이비컷, 스몰컷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의 은행들도 여러 조치들과 분장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28일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다시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주목이 되느냐 하면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이죠. 1%대로 안정된 물가와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률의 충격 등이 연속 금리 인하의 명분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1,400원대를 찍고 있는 원달러 환율 탓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0.5%포인트 인하로 해서 피벗, 여러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나실 테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피벗이라는 건 통화정책전환이라는 우리가 경제용어인데요. 이 피벗에 나선 뒤 두 차례 연속금리 하향 조정 중입니다. 연속인하의 근거로는 물가안정, 안전고용 목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재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대대로 금리를 낮추자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은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미국의 대선 개표가 시작이 된 6일 원달러 환율은 1,404원까지 뛰었고 약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대를 밟고 있습니다. 7일에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00원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렸죠.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전망과 함께 지난달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면서 올랐죠.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주방 등 트럼프의 당선인의 공약 실행으로써 인건비와 물가가 높아지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기조적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전문 비즈니스 용어로는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훌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에 민감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러한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라고, 오르기를 바라고 극과 극인데 말입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못 살겠다 생각을 하면서 무려 5천 퍼센트 늘어난 검색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제47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일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터넷에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지금도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 힐은 6일 구글 데이터를 인용해서 선거 당일 캐나다 이민 등 키워드의 온라인 검색량이 5천 퍼센트 이상 급증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순간 대통령 선거를 쭉 보던 미국인들이 결과의 흐름을 딱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미국의 살 땅이 못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민자들은 검색을 했다는 소리죠. 검색량은 조지아와 노르스 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투표가 끝난 시점을 전후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고 미국 동부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선거 뉴스를 접한 6일 아침에 절정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외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 2주를 검색한 사례도 많았으며 검색량이 많은 줄은 오리건, 워싱턴, 미네소타, 벌먼트, 메인, 뉴햄프셔, 미시건, 유이스큰신, 콜로라드, 뉴멕시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부의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멜라 헤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높았던 곳이나 경합주에서 검색량이 많았던 셈이 되는 거겠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헤이리스 전 부통령의 패배에 실망을 했고 홧김에 타국의 희주에 관한 검색을 해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캐나다 이민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자의 폭주로 마비가 됐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또 양극화한 미국의 정치 구도로 인한 국민들의 선거 스트레스가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 내용도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이 선거 전에 선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힐은 실제 미국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려면 어려운 절차를 밟거나 여러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선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쉽고 저렴한 대책 방법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이민이 그렇게 쉽겠느냐. 생활터전을 다 옮기는 과정인데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는다면 정신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사람이 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에 따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알려는 드렸지만 저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좋고 안 좋고 누군가는 잘못했고 나쁘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홍수의 매스미디어 속에서 그 읽는 것조차도 기사를 선택하면서 제가 뉴스 기사나 매스미디어 기사 자체를 읽는 것도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일단 얘기하실 텐데 일론 머스크겠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돈을 잃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확정이 된 후에 미국의 유가 진권 시장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 되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재산은 최대 29조 원가량이 늘어났으며 다른 미국의 대표 억만장자들의 자산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6일 일명 트럼프 트레이더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인물로 머스크 CEO를 일단 지목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도 자주 나올 듯 한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스펠링에 있어서 앞자입니다. T자, R자, 이 앞자를 통한 비즈니스 경제 논리에 대한 앞으로 이니셜이 자주 나올 듯한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외에도 레리 앨리슨 오라클 CEO와 워런 버핏 버크셔 헬서웨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 알파벳 공동 설립자 등 미국의 대표 억만장자들도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산 승리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를 했었죠.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새로운 스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다가올 새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쇄신 부처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도 개표 결과가 나온 뒤에 자신의 X공식 계정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싱크대를 든 자기 모습과 백악관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과시한 셈이 되는 거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의 주가는 약 15%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머스크 CEO의 테슬라 지분 가치도 늘어나면서 재산은 하루 사이에 209억 달러 하나는 29조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머스크 CEO의 총재산은 2856억 달러 하나로는 395조원으로 알려졌고요.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을 이끄는 엘리슨 CEO도 재산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117억 달러, 약 16조원이 급등을 했습니다. 버핏 회장의 재산도 76억 달러, 10조원이 늘어났고요. 이외에도 베이조스 창업자의 재산은 7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 페이지 공동 창업자의 재산은 53억 달러, 7조 3천 4백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허무합니다. 누구는 앉은 자리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노선과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말로 인해서 몇 십억이 아니라 몇 십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평생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번다고 해도, 모은다고 해도 1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차이가 크구나라고 하면서 맥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를 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죠. 앞으로 미국의 국정 운영은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제47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트라이 팩타 3연승입니다. 3연승을 달성할 경우에 트럼프 당선인의 직권 초반, 국정 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위 트럼프 당선인은 북부 러스트벨트 어딘가요? 러스트벨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펜실베니아, 위스코인신, 미스컨입니다. 러스트벨트와 남부 썬벨트 썬벨트는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썬벨트입니다. 즉, 러스트벨트와 썬벨트 등 7대 경업주를 싹쓸이하고 백악관 행 매직 넘버보다도 25명이나 많은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왔죠. 선거운동 기간 양당은 이들 지역에서 초박빙 지지율 대결을 벌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달랐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멜라 헬스 부통령이 선거에 나이 226명의 완패가 됐죠. 공화당의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은 날개를 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6대 3인 연방대법원을 포함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거머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IRA에 따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었던 걸요. 대미 투자가 공화당 강세 지역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어서 법률의 폐기까지 이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상식적으로 짚어보죠. 3.1 PwC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0 시대는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교란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전발이 개편되는 등 3불은 예측불과 불확실성 불안정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조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내 기업의 세 부담이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정책 기조는 무역 관세 증대이고요. 또 법인세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 억제가 있고요. 미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 억제는 이에 관련되어 있어서 Undocumented Immigration, Immigran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Mega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를 뜻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 거죠. T, 무역 관세 증대. R,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U, Undocumented. M, Mega Make America 라는 부분. 또 마지막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니셜에 따른 앞으로의 정책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올 텐데요. 참고를 좀 잡으시고요. 무역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서 수출 부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라고 보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는 60% 한국 포함해서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에는 10%에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만약에 한국의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면 전체 수출액이 44억 달러 대략 63조 원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무형 자산 발생 소득과 세원, 잠식, 남용, 방지 세제 등에 따른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은 투자 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해서 제 점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LG, SK, 한화 이런 회사들입니다. 한편 주요 산업별로 보면 IRA 인센티브가 만약에 축소가 되면 배터리, 전기차, 기계, 신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계까지 등 일부 산업의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법인 일명 칩스법의 지원 조항이 수정이 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ESG 정책의 후퇴로서 전기차, 대체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는 악재가 그리고 석유화학 및 원자력 산업에는 호재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맹국 간의 안보 동맹 약화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우주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내 기업에는 미국 우주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AI 행정명령이 폐지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성능 AI 기술을 확보한 한국 내의 기업도 아마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네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실에는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집권 시기가 되면서 그걸 치웠죠.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 책상에 빨간 버튼이 무엇이고 다시 생길까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꺾고 백악관 재입성을 확정지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재임 당시의 유별난 콜라 사랑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려 백악관 내의 대통령 직무실 전용 책상,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는데요. 리솔드 데스크라고 해서 콜라를 요청하는 빨간 버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백악관 직원은 유리컵에 담긴 시원한 콜라를 갖고 직무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하루에 무려 12장 가량의 콜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 버튼 소식은 그가 취임한 지 석 달쯤 2017년 4월에 흘러나왔고요.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트럼프가 커크 버튼이라는 것을 눌렀다는 설명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가 사드, 사드 이제 아시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빨간 버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영국의 일간 파이낸스 탐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버튼은 핵버튼이냐는 기자의 농담 섞인 질문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고는 직접 버튼을 눌러서 콜라를 가져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는 더 힐이죠. 백악관 직무실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은 핵무기 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콜라. 구체적으로는 일반 콜라가 아니라 다이어트 커크라고 합니다. 저 칼로리 콜라죠. 그는 2012년 마른 사람이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엑셀을 게재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꾸준한 다이어트 콜라를 애용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반 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소셜미디어 SNS상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콜라를 마실까요? 그의 콜라 사랑은 금주에 대한 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모나 언행을 봐서는 술을 즐기는 애주가 같다는 평이 많지만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철저한 금주에는 비극적인 가족사가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형 프레드는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다가 1981년 4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성격 좋은 프레드라는 형이 있었는데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내게 했던 말은 술을 마시지 말라였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의 콜라를 요청하는 빨간 버튼은 그가 2020년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패한 뒤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살아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3선에 성공을 한 한국계 여성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름도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스트리클랜드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연방 하원의 한국계 의원인 메릴린 스트리클랜드가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전날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워싱턴주 10지구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58.3%의 득별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돈휴웃 후보를 큰 격차로 눌렀고요. 그 공화당 후보는 41.7%였고 지금 당선이 된 후보는 58.3% 차이가 큰 거죠.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2020년에 처음 당선된 뒤 2022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의 출신지는 서울입니다. 1962년 9월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시 한국전쟁 참전 당시에 미군인 아버지 윌리 스트리클랜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 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클라크 애틀란트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은 뒤 워싱턴주의 타코마에서 2008년 시의원이 됐고 2010년부터 8년간 시의장을 지냈습니다. 2021년 1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의원 취임식에서 그는 TV로 취임식을 시작한 어머니가 나를 쉽게 알아보도록 한복을 입었다라며 한복 차림으로 선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재선을 앞둔 2022년 6월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얘기에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항상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마음을 새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미관계 강화에 힘쓰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트리클랜드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40주구에서는 한국계 영김, 한국명은 김영옥씨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계 미셜 박스틸이라고 해서 한국명은 박은주씨가 공화당 하원의원도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과반의 득표율로 경쟁후보를 앞서서 3선이 유족한 상태이고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도 이민 역사를 길어지고 있으니까 정치계에 또 정계에 많은 제2의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사세요. 엄마는 광고를 냈는데 자기 아기를 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하는 글을 올린 SNS에 미국의 20대 여성이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영웅 매체 더썬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텍사스 주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주니퍼 브라이슨이라고 21살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아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입양부모를 찾는 출산모라는 문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여러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에 발각이 됐습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추대전화의 기록을 검색한 결과 그는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슨은 동성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 150달러, 약 2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다고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절하고 아기가 200달러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브라이슨은 상대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가 대한항공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승무원 자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저는 좀 안됩니다. 왜? 굳이 왜? 다리뻑기가 편해서?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형 비상구 좌석이 앉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30분 태국의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전 4시 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K658편 항공기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리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에 비상구 인근의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앉았습니다. 승무원은 이를 발견하고 즉시 본인 좌석으로 돌아올 것을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상구 도어에 접근하는 등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은 항공법 위반을 여러 차례 고지한 뒤 기장의 지시에 따라 A씨를 포박했습니다. 이후 다른 승객과 분리된 공간으로 격리를 시켰고요. 이 항공기는 에어버스 330 기종으로서 승객은 238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착륙 직후 A씨는 인천공항경찰대로 임계가 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에 대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강력하게 앞으로도 더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시고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욕을 싸집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수거 청탁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온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납부 필증 스티커가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파래의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환경미화원 등 용역업체의 직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 중재 혐의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서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동구 소재의 업주들로부터 성동구청이 발행한 납부 필증인 이른바 스티커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가로 총 7,503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대상인 상인 업주들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도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신 업주들로부터 매월 2만 원에서 80여만 원을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건네 받아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과거에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 비용을 가로채면 구청의 관련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불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허점이 확인이 되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에서라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이 욕을 더 먹게 되는 거고 결국 세금은 더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건데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셨던 분이 있다면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들이 좋아하고 있는 영주권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채널은 40천모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를 깨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자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의 채널을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의 채널을 여기 뉴욕 기다리세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Señor te best for you